어, 플레이데이스. 태준아, 태준아, 이거 뭐야? 오빠, 아이패스 보여줘. 아이패스는 작아서 안 보이잖아. 아이패스는 작아서 안 보이잖아. 선수입니다. 지금 잠금 열었고요. 태준이가 좋아하는 어플들을 다 넣었는데 어플 돌리고 돌리고 선택하고 있습니다. 지금 가로 세로 바뀌었으니깐요. 돌리고 태준이 어떻게 돌아가? 짧아, 어떻게 해? 끄는 방법도 알고 기절입니다. 갑자기 안 들려? 앱 전체가 안 돼서 그래. 소진아, 그럼 이걸로 해. 이게 더 날 거야. 엄마 줘, 이거 이제. 엄마 전화해야 돼. 아이패드 해. 아이패드로 해. 아이패드로 해. 아휴, 바탕화면 태준이랑 엄마네. 그거 잘 못해, 태준이. 당신껏 커서. 사실 이거 어떻게 락. 어떻게 풀어야 돼, 이거. 예. 지금 풀었고요. 맘에 안 드는 웹사이트니까 끄고요. 아니, 대신 쟤들 안 껐는데? 아니, 대신 쟤들 안 껐는데? 이게 갑자기 못해. 촬영할 때 되니까. 이건 눌러야지. 꺼야지. 후토스 어딨어? 지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, 저게. 그냥 여기 손 닿으면 안 돼. 다시 해. 이 제일 좋아하는 게 요새. 레더 진짜 볼 거야? 레더 안 좋아해. 어, 싫어. 요새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. 망원경, 텔러스코프. 텔러스코프 어딨어, 망원경? 또 지가 싫어하는 거야. 아, 이건 또 두 번째로 좋아해. 아이, 뭐야? 오늘 공기를 먹을래? 미튜, 나죠. 저기. 하이, 흐헣. 아, 흐헣. 워이! 예에에에에. 오, 노. 현, 이거 보고 싶은 것도 맞아? 쎄이. 셋,ỏ은 세 마려 됐어. 이거 보고 싶어 지금. 히히히히히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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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히히히히 히히히히히 니가 안좋아났는데? 바로 알잖아 지가 안좋아났어 니가 좋아하는거 잘 찾아봐 히히히히히히 히히히히히 요거 저거 알거든 으응 잘못잘못 근데 너무 좋다보니 진짜 그러지 배에서 꼬르르 캔다 히히히히 히히히히 히히히 히히히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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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없어 어 화면 크게 해야지 화면 크게 해야지 잘했어